지난달 데뷔 10주년을 맞아 기념 싱글 프로젝트, 이루 텐스 프로젝트를 선보인 가수 이루가 유난히 아픈 봄에 이어 두 번째 곡 가로수길을 발표합니다. 이루는 가로수길에서 그룹 럭키제이의 막내 제이오와 함께 감미로운 하모니를 선보이는데요. 신곡 발표에 앞서 오늘 오전 유튜브를 통해 가로수길의 티저 영상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. 공개된 영상 속 이루는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제이오는 세련된 스타일의 댄스를 선보여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는데요. 이루와 제이오의 호흡이 돋보이는 가로수길은 오는 26일 정오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.